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헹궈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바닥에 다 쓸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폴딩 시스템으로 깔끔하게 옷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다 바뀌었습니다. 요런 것도 편의사항을 다 업그레이드 해드린 거예요. 700명 주문 전화 주고 계시고 지금 모델께서 입고 계신 컬러가 네이비 컬러입니다. 뒤에 라인 위에 보시면 필팅이 그냥 그냥 일자로 쭉 가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한번 꺾이죠. 우리 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빵하게 충전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해 보였다. 퀼팅도 여러분 멋스러워요.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다 미하게 패턴의 과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서 칭찬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겨울철에 잠깐 방심하면 살찌기 쉽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요거 입고는 조금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몸매든 어떤 키든 입는 순간 스타일리쉬하게 변신시켜주는 게 푸마의 벤츠 코트니까요. 그리고 근육미가 잘 잡혀 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막 봤을 때 예뻐 예뻐 잘생기고 예뻐. 둥글둥글해 보이고 이렇게 뭐 무뎌 보이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아주 쭉 하고 잘 떨어지는 그러한. 내가 그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옷이 내 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줄 겁니다. 그러한 핏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핏은 뭘까요? 내가 몸이 예뻐서 그런 핏이 아니라 편안하게 내 몸에 잘 맞는 핏, 안 맞는 핏을 제공해드리는 게 푸마의 벤츠 코트 큰 자랑입니다. 남은 시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푸마 글로벌 정품 최신상의 벤츠 코트를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 가능합니다. 브랜드도 크게 한몫하죠. 그럼요. 잘 모르는 브랜드 물론 좋아요. 잘 따져보고 구매하시면 좋지만 우리가 그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브랜드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코디든 푸마 벤츠 코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글로벌 정품 겨울 최신상 뉴 롱 벤츠 코트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도 한 달에 14,083원으로 나눠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종료시간 2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벤츠 코트 방송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알아요. 고객님. 지금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있는 컬러, 사이즈 선택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으세요. 지금 하나 장만해 두시면요. 이 옷은 그냥 그런 코트, 그냥 그런 바지, 그냥 그런 니트랑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밖에 나갈 때 최전방에서 날 지켜주러 오시잖아요.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잘 입고 내년에 또 꺼내 입으실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렇죠? 네. 벤츠 코트를 입지 않겠다는 거. 뭐예요? 트렌드한 스타일과 보온을 포기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트렌디한 스타일도 가져가시면서 길이가 긴 품한 벤츠 코트로 아주 따뜻하게 보온성도 유지 가능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글로벌 정품이 맞고요. 세상에 빵빵하게 충전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무릎을 덮어주는 그런 긴 길이. 어휴, 짧은 거 벤츠 코트 작년에 샀는데 친구랑 비교해보니까 나만 짧더라야. 어설퍼. 이 정도 입으세요. 네. 100사이즈 기준에 이렇게 길어요. 1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따뜻하게, 가볍게, 그리고 맵시 있게 잘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컬러가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남녀 공용입니다. 사이즈는 85에서 110까지, 44에서 99까지 있는데요. 자, 빨리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푸마, 네이비. 저도 푸마 컬러 중에서 제일 먼저 네이비를 선택해서 저도 이거 이제 입을 거예요. 너무 세련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 블랙은 뭐 누가 입어도, 누가 입어도 멋지잖아요. 지금 사이즈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예요. 자, 블랙 컬러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화이트 컬러. 저도 화이트를 제일 먼저 선택해서 입었었는데 진짜 뽀얗고 너무 예쁘잖아요. 연예인 벤츠코트로 소문나 있는 화이트 컬러까지. 그리고 이어서 카키 컬러 네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직접 입어보시고 더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네 가지 컬러 가운데서 남녀 공용이니까 그냥 사이즈 딱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네이비 주문해 달라네요. 주문해 주셨어요? 네, 4356님. 네이비 멋집니다. 저도 네이비 입을 거예요. 네이비입니다. 저는 이제 블랙을 입고 있는데 보통 이제 벤츠코트는 약간의 좀 큼지막하게 입어야 제대로 내 핏을 살릴 수 있다고 한 사이즈 크게 주문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100 사이즈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제가 100도 입고 105도 입는 몸이거든요. 100을 입었는데 소매도 여유 있게 잘 떨어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람이 둥글둥글해 보이거나 허리가 뭐 잘룩하게 들어가서 불편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턱 하고 떨어지는데 왠지 모르게 쭉 떨어지는 그 맛이 너무너무 일품입니다. 이거 푸마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충전자가 이렇게 530g이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데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핏이 예쁘게 잘 빠질까 내가 그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여러분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내 몸에 맞춰서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충전자가 530g, 110 사이즈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퀼팅도 가로로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 또 꺾입니다. 그리고 뒤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또 꺾여요. 그냥 가로로만 일직선으로 가면 옆으로 자꾸 퍼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한번 싹 감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키가 좀 커 보이잖아요. 더 날씬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되게 중요해요. 아마 이제 진짜 추운 겨울철에 어디 걸어가면요. 앞에 친구들 4명이서 다 벤치코트 입고 걸어갈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푸마의 벤치코트는 여러 벤치코트 중에서 아마 분개 이락 같은 그런 스타일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을 거고 길이가 기니까 이거 활동할 때 불편하면 어떨까? 그래요. 이렇게 슬리쳐를 해드립니다. 활동할 때만 편안하게. 그리고 춥다 딱 닫아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길이 자랑 대놓고 합니다. 110이 나옵니다. 100 사이즈 기준으로 110이 나와요. 길어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닙니다. 쭉 내려옵니다. 100 사이즈 기준으로. 1cm, 2cm 그게 뭐가 중요해? 천만의 말씀.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 정도? 108, 110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끗 차이가. 네. 그 한 끗 차이가. 품안은 여전히 길이가 긴 벤츠코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길이 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주문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을 너무 겨울옷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서 바지도 필요한가? 니트도 필요한가? 막 여러 가지 뭘 사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벤츠코트는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티셔츠 늘 입던 거 입었어요. 바지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간절기 옷 입어도 괜찮아요. 이거만 있다면. 니트 하나 입고 밖에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아우터 제대로 된 거 갖고 계셔야죠. 이겁니다. 품안의 벤츠코트. 벤츠코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품안. 왜? 벤츠코트 잘 만들기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검증된 브랜드니까. 예쁜 것까지 갖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살짝 눕혀서 어깨에 걸쳐 입어도 세련되게. 핏 자체가 달라붙지 않고 누가 입어도 되게 멋있게 떨어지게. 맞아요. 살짝 소매를 걷어도 예뻐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입는 게 이게 패션이에요. 이렇게 위에 만든 게 품안입니다. 심지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제 자체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서 가벼워서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어떤 거는 막 300g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530g 110 사이즈 기준으로. 지금 주문 전화가 많아서 자세한 스펙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주문 전화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동 주문 전화 모바일 앱 들어오시고. 피보볼이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사이에 피보볼이 들어가 있는데 비동물성이잖아요. 냄새 걱정, 설빠지 걱정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530g 110 사이즈 기준으로. 기장은 길이는 100 사이즈 기준으로 무려 110. 와 길다. 길다 길다. 와 빡빡하다. 가볍다. 따뜻하다. 이런 됐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계세탁까지 가능하게. 심지어 기계세탁 세탁기에 빨 수 있는 아우터라고요. 오염 자주 돼도 괜찮아요. 화이트 컬러 괜찮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려 21가지의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건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도움을 받아 보실 옷이라는 거죠. 벤치코트 사가지고 뭐 모셔가면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거 편안하게 입어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벤치코트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성은 보고 관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기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눈비가 오는 거. 어떻게 발수와 방수가 된다는 겁니다. 스며들긴 건요 튕겨져 나갑니다. 막아줍니다. 그렇죠. 바람 넘어가지는 방풍의 기능 가지고 있고. 안에 맴브레인 필름 다 있어서. 수습의 기능, 방수의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패션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푸마에서 벤치코트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능성과 퍼포먼스까지 들어가 있는데 한 달에 얼마? 14,084원대. 무이자 12개월로 나눠내실 수 있고요. 현재 블랙 컬러가 전체적으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이즈별로 인기래요. 그렇습니다. 블랙은 있을 때 가져가세요.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가져가시죠. 이 노래를 내가 안 해요. 전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해요. 85부터 110까지 입고요. 사이즈는 44부터 99까지. 남녀 공용. 어떤 컬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블랙입니까? 네. 카키입니까? 네이비예요? 화이트예요? 네. 마음에 드는 거 겟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입은 거 보여드릴 텐데 지금 남성용 네이비 원하시는 분들 많답니다. 남성용이 아니구나. 남녀 공용. 남녀 공용이니까. 네이비 보세요. 저 남자 모델은 키가 190이 넘는 모델이에요. 진짜 키 큰데. 길이 한번 볼까요? 길이 한번 볼까요? 190이 넘는 사람이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감이에요. 키가 크신 분들도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 정도 길이감은 갖고 있어야지. 그렇다면 일단 만족하실 거고요. 그리고 딱 보세요. 되게 따뜻해 보이죠? 빵빵하네요. 들어있는 충전자 자체가 빵빵하고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든 삐버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따뜻하지만 가볍고 따뜻하지만 관리가 쉬워요. 그냥 세탁기에 빨면 됩니다. 뭐 그건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 얼마만큼 충전자가 잘 들어간지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하고 벤치코트가 잘 생겼잖아요. 예뻐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왕 입을 거면은 좀 맵 씹는 거 입읍시다. 아 핏이 살아있잖아요. 그럼요. 품안 입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 14분 정도 시간 남아있는데요. 이거 14분 안에 한 번 더 저희가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진짜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임자예요.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인 시간. 자 전 상담원 통화 중입니다. 앱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사이즈와 컬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기할래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겨울을 보내요. 전 못 보냅니다. 어떻게 감당되시겠습니까? 벤치코트 없이 감당되실까요? 자 블랙을 계속 입고 있다가 네이비를 한 번 입어보다가 네이비 입었어요. 얼굴이 확 세죠. 세련됐네요. 네이비가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요게 품안 캔 로고가 약간 실버톤인데 요게 네이비 컬러와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딱딱해지지 않게 찬바람 불어도 이거 연질로 또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요것도 보시고 얘네들도 다 몸값이 있잖아요. 하나 둘 개 들어갈 때마다 다 몸값이 다른 애들입니다. 당연하죠. 푸마. 자 브랜드가 곧 디자인입니다. 그냥 심심한 벤치코트를 하더라도 어떠한 브랜드가 가슴에 있을까 꼭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후드가 있는데요. 후드는 일체형이에요. 이런 모자 뒤에 이렇게 필름 처리로 돼서 푸마라는 레터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멋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밑에 한번 보실까요? 네. 라인이 얼마나 길게 잘 떨어지는지. 오 진짜 뒤쪽에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 앉듯이 패턴이 들어가서요. 더 날씬해 보이고 길이가 무엇보다도 길다 보니까 롱 앤 린이라고 아시죠? 길어 보이니 더 날씬해 보이는 거죠. 요 정도가 되는 게 아마 107, 108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100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키가 180인데. 자 보세요. 요 정도가 한 107, 108 된다면 얘는 이 정도 내려올 거예요. 무릎을 덮어주는 거. 그렇죠. 자 1cm, 2c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전체적인 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벤치코트를 바라보는 갬성이 다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아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지 제대로 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벤치코트인지. 품하시면 되는 겁니다. 110이 나오는 거니까 사이즈가 크면 길이는 더 길어져요. 그 다음에 충전제. 충전제 530g. 이거 보세요. 방방마다 얼마나 빵빵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지. 빵빵하게. 이게 110 사이즈 기준으로는 530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빵빵하게. 그런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옷이. 옷이. 날아가시는 거 아니죠? 옷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충전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충전제가 달라요. 독일에서 왔어요. 충전제도. 자 프럼 저머니. 독일에서 왔습니다. 품하도 독일 브랜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 자체도 독일 거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동글동글한 이 피버볼이 프로이덴베르그사에서 최신상으로 개발해낸 소재인데요. 정말 가볍고 안쪽에 공기층을 딱 잡아주면서 빨아도 냄새가 안 나요. 변형이 없어요. 거의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 세탁을 해도 오래오래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소재를 일부러 안쪽에 충전제로 넣어드린 겁니다.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허투루 절대 넣어드린 법은 없습니다. 브랜드. 이 정도 브랜드가 된다면. 그리고 아낌없이 넣어드립니다. 110 사이즈 기준으로 530g 정도. 대용량. 그리고 기장은 110 기준으로는 110. 아마 105, 110으로 보면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안주머니 다 있고 등쪽에 체열 반사. 다이아몬드 웜 시스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무대도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들은 품바 매장에 오신 거예요. 글로벌 정품을 편안하게 모바일 앱으로 쇼핑 가능합니다. 안감 보여달라고 해서 안감 또 보여드려야지. 약속은 제가 또 지킵니다. 다이아몬드 웜 시스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예요? 어이구 뜨끈뜨끈하네 여기가. 열을 잡아주는. 제가 입고 있었더니 저의 체온이 좀 머물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웜 시스템이 갖추고 있고요. 안감도 잘 보시면 꼼꼼해요. 네. 그렇죠? 깨끗하고. 이런 게 브랜드잖아요. 그게 바로 글로벌 정품이죠. 엉성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품아 글로벌 정품 편리하게 쇼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기니까 한번 숨어봐야죠. 110이니까. 110입니다. 긴 거 있는데. 저 180이 넘는 분이 저기에 숨을 수 있을 정도의. 덩치는 큰데요. 저런 길이감을 갖고 있으니까. 가볍네요 옷이. 여성분들이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여리여리해 보이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되게 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딱 벤치코트를 입었을 때.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저의 몸매보다 훨씬. 아니 충전재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블랙 컬러. 저 블랙 컬러 처음 입어봅니다. 제 시즌에 블랙 컬러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항상 매진돼가지고. 여성용은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 정말 물량 어렵게 확보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게 예쁘다 근데. 블랙 컬러. 이걸 진짜 입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신해 보이지 않아요? 고객님.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167인데요. 여성용 블랙 잘 나가겠는데. 롱부츠를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무릎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긴 벤치코트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오히려 150대 160대 초반이신 분들이. 키가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이걸 잡은 거예요. 블랙 컬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랙 컬러 할까? 아니면 우리 경훈 선배님. 문경훈 쇼핑호스트가 입고 있는 네이비를 할까 고민되신다면. 저희 한 번 만날까요? 만날까요? 가운데서 한 번 만날까요? 이왕이면 여기 우리 멋진 여기. 여기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블랙과 네이비의 차이. 이 느낌이에요. 블랙과 네이비. 오. 네이비 멋있다. 멋있죠. 블랙도 멋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네이비가 아니라 약간 잉크 네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캔노고. 저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진짜. 푸마 매장에 서 있는 마네킹 비슷한 느낌. 저희 싸게 찍을게요. 광고 좀 해주십시오. 저희 푸마 싸게 찍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14,000원대로 14,084원으로 한 달에 나눠내실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 시간이 이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워지니까. 글쎄요. 다른 겨울 아이템도 준비하는 건 좋지만. 든든한 아우터 벤츠코트. 이거 필수 아닙니까? 벤츠코트 하나 있으면 진짜 집 안에 쌀떡에 쌀 꽉 잔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저는 라면 너무 좋아해서 라면 한 봉다리 6개들이 사다 놓은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든든한 거. 언제 어디서든 잘 입고 나가겠다 싶은 거. 맞아요. 옷 입기도 훨씬 수월하고 스타일과 보온성을 동시에. 그러기에는 퍼포먼스를 보셔야 되는데. 21가지의 퍼포먼스입니다. 투습. 숨 쉬어요. 방수. 물을 막아줍니다. 방풍. 칼바람을 막아주고 방한 추위를 견뎌주는 거예요. 21가지의 퍼포먼스가 잘 들어간 글로벌 브랜드의 막강 기술력. 꼭 비교해보시고. 이제 남은 시간 5분. 화면을 보세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한겨울에 눈이 좀 내리더라도 툭툭 털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함을 주는 거죠. 심지어 입었을 때 저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벤츠코트가 멋있잖아요. 멋있죠.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스타일이 살아나잖아요. 예쁘잖아요. 두리뭉실 해가지고 그냥. 너무 날씬해 보여요. 그냥 길이만 길고 그냥 옆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빵빵하게 넣었지만 딱 스타일리시하게 잡아드립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고요. 안 와요. 정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크게도 작게도 하지 마시고 정 사이즈로. 여기다가 바지를 입으면 길이가 기니까 바지 무릎 아래부터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뭘 구매를 해야 돼요? 아우터를 먼저 구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바지는 집에 있는 거 입으셔도 괜찮은데 아우터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고 겨울철에 바람을 막아주는 최전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우터가 후줄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서는 아우터가 단대 뭐. 보이는 게 단대. 그럼요. 아우터가 가보시잖아요. 이게 아우터가 나의 패션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후줄근한 거 안 따뜻한 거 이런 거 브랜드 체크해보시고 브랜드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 말고 글로벌 브랜드 품암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 시간 4부 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안 보이세요. 모바일 앱으로 다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셔서 상품평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600명 동시에 주문 전화 아쉽게도 남은 시간 3부입니다. 주문 전화 많은 상황이고요. 사이즈는 그냥 정사이즈 그대로 편안하게 여유있게 잘 나왔습니다. 남녀 공용 품암 글로벌 정품 롱 벤츠코트입니다. 보여드렸죠? 블랙 주문하셨다고요. 고맙습니다.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꼭 비교해보세요. 생김새가 얼마나 품암가 더 잘생겼는지 자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이고요. 글로벌 정품입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TV홈쇼핑에서 글로벌 정품을 이런 가격에 긴 길이의 벤츠코트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TV의 품암 매장이죠. 저 이제 2분 정도 시간 남아있습니다. 품암 매장 GS샵에서 선보이는 2018년 뉴 벤츠코트 글로벌 정품이에요. 오늘 14,084원으로 가져가시는 이 기회가 정말 쇼핑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게요. 지금부터 입을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말 교복처럼 매일 입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쁜 거 사셔야죠. 그렇다면 좋은 거 사셔야죠. 매일 입을 건데요. 그러니까 품아요. 정답을. 좋은데 가격은 또 되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14,084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권유해 드릴게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대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뭐 벤츠코트 사실 너무 좋아해서 다양한 브랜드 거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품아 거 밖에 안 입었어요. 정말. 나인이 예뻐요. 이유가 뭐냐면 관리가 쉽고 입고 나갔을 때 예뻐서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인이 예뻐요.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꼭 칭찬 한 번씩은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넷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넷다 벤츠코트를 입고 싶거든요. 다 벤츠코트죠 요즘에. 남자분들은 뭐 더 멋있어 보이는 건 두말할 필요.